야 학교 건너지겠다.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? 왔어? 무슨 걱정 있어? 아니 근데 왜 채정어랑 싸기라도 한 거야?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 가 그날이 정우 전국노래자랑 나간 날이거든 벌써 가는 거야? 그건 아니고 내가 정우한테 신청곡 했거든 들으면 힘나는 노래 불러달라고 정우한테는 비밀로 해줘 왜? 실망할 거야 아 네가 나 대신 들어줄래? 그랬다가 나 찾으면 얘기 좀 잘 나가볼까? 그날 나 시합이 있거든 아 그렇구나 빨리 가 너 덕고 빠져라 채정우 너만 기다릴 텐데 걔 싸울 때도 너만 보더라 야 이여코 양아야 너 최선호 좋아해 양아야 너 최선호 좋아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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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iry hair 고맙습니다 cort.요 콩